비행기가 시간당 뜨고 내리는 횟수를 뜻하는 슬롯, 청주국제공항 슬롯 확대는 충북의 오랜 수건 사업인데요. 현행 유지 방침을 고수하던 공군과 공항공사, 또 항공청이 하루 최대 192편까지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도록 슬롯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유소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군 겸용 청주공항은 터미널과 활주로 확장뿐만 아니라 슬롯도 함부로 늘릴 수 없습니다. 공항공사와 공군 측이 훈련 시간대나 공항시설 사용빈도 등을 협의하지 않으면 논의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주공항 슬롯은 평일 6회, 주말 7회로 24시간 동안 최대 160편의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하루 평균 65편의 민간 항공기가 운항 중인데 통상 이착륙이 황금 시간대를 포함해 오후 5시부터 밤 11시 사이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활주로 수용력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입니다. 더욱이 엔데믹 이후 여객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슬롯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슬롯을 확대하고 활주로를 늘리는 문제에서 국한하지 않겠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우리 활주로를 가져야 하고. 애초 현행 유지를 검토하던 공군 17전비와 공항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청은 최근 데이터 기반 연구를 통해 청주공항 슬롯 확대 요구를 수용하기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얼마 전 회의에서 현행 6에서 7회인 슬롯을 1류에 가량 늘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다음 주 최종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민항 활주로 신설 추진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인근에 야간 비행이 가능한 새 활주로 부지 물색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3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의 관련 연구 용역비를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주공항 슬롯 확대를 물고로 민항 전용 활주로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김영환 지사는 31일 활주로 신설 당위성을 주장하는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